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올라가다가 공매도 금지 첫날 급등 나간 이후에 이틀째 조정을 받았죠 외인들을 보면 행동을 보면 막판에 끌어올리는 어제도 시장 외에서 5천억을 가까이 끌어올렸는데요 종가에 끌어올리고 시간에 의해서 5천억 가까이 2천억이 마이너스였었는데 나중에 끝나니까 4,111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2천억 이상 마이너스면 6천억인데 시간에 의해서 5천억 사고 시장 종가에서 또 3천억 총 6천억이 넘으니까 5천억 정도가 사게 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보면 외인들이 종가에 끌어올리는 모습을 코스닥 코스피 공이 종가에 확 끌어올려서 아침에 매도한 것을 다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장난하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골드만삭스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에코프로미엔 목표 주가가 58% 하락한 12월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다가 목표 주가를 얘기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을 드냐면 조직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되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공매도 금지요 이러다 보니까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행동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증권사에도 마찬가지죠 골드만삭스 12개월 목표 주가 12개월 목표 주가 12개월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제시하고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노무라 증권은 에코프로미엔 목표 주가를 기준 35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내려잡고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하고요 물론 지금 기업의 실적이 밸류에이션이 고평가 어쩌고든 어쩌고든 둘째 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리튬 가격이 폭락하면서 높이 고평가 논란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저거는 뭐라고 그래요 양극제의 공급 계약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출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매 가격이 리튬 가격이 하락하니까 하락하면서 실적이 좀 부진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지금 25만 5천 5백 원인데요 뭐 12만 원으로 간다 옛날에도 그 제이피 모건에서 과거에 셀트리온이 30만 원 갈 때 목표 주가 8만 원을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조직적으로 이것들이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손실봉거를 환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공매도 세력들이 에코프로비엠을 12만 원대에 대량으로 공매도 친 것이 이미 뉴스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뉴스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공매도 친 세력들이 지금 이걸 초커버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손실이 장난이 아닙니다 12만 원이면 거의 13만 5천 5백 원을 지금 손실을 봐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게 조작적인 행동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아쉬운 거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노무라 증권이라든지 또 하나 증권이라든지 지금 그저 이 다음에 골드만삭스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지금 공매도로 인해서 또 이번에 주식을 주로 빌려주는 센터가 지금 공매도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게 또 어느 기관이냐 우리나라의 증권사의 뭐예요 PBS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자행했던 증권사 PBS가 직격탄을 맞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지켰으면 잘 참아야 될 거고요 그죠? 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위험스러운 공매도와 뗄 수 없는 해지퍼들 상대라는 PBS 부서가 이게 공매도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거든요 제가 뉴스에 봤을 때가 이게 12만 원대 공매도를 왕창 쳤는데 이게 급히 나가는 바람에 지금 걔네들은 쇼커버링을 못했거든요 그럼 지금 8개월 동안 어떻게 할 거냐 8개월 동안 버틸 거냐 쇼커버링 들어갈 거냐 낮춰야 되잖아요 그죠? 이 입장에서 보면 낮춰야 되는데 참 어이없기도 하고 정말 이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어서 좀 기분이 좀 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거냐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 확실한 것처럼 보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방법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짧게나마 이 방송을 올리고요 내일은 제가 무료방송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부터 제가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또 언급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게 좀 기분이 좀 얹지 않는 일을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서 좀 이게 하나 증권, 그 다음에 PBS 센터 부서, 그 다음에 노무라 증권,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기분이 상당히 얹혔고요 여러분들은 장기로 보유할 사람 같으면 잘 대응하시고요 또 단기 생각해서 수익이 나 있는데 단기로 대응하셨다면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짧게나마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고하시고요 과거에 자국한 12만 원대에 주로 이 사람들이 공매도를 단행했다가 주가가 너무 급히 올라가는 바람에 쇼커브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물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모두가 이걸 들으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모두 행복투자로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라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짧게나마 동영상을 올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